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오오오 오케이 오 ни Dayton 겨울idad 없이 전원경도 처음 보네 여기가 저 어딥니까 여기가 바로 춘천국도 충주입니다. 저희가 원래 좀 멀리 나올수록 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금산의 사랑이도 그랬고. 경산에서는 또 하트가 있었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제일 크죠. 부산의 다리. 지방에는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으니까 아무래도 대형견을 많이 키우겠죠. 대형견 키운다 하면 외곽으로 나가자는 의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자, 몸 보러 갑시다. 네. 충주에 또 어떤 친구야? 저는 흘러내라. 오랜만에 저희 게을릉에 견학생분들이 나오셨는데.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아주 나이스한 우리 세븐틴의 승관 씨 에스커프 씨 나오셨습니다. 박수 맞아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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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노래가 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니가 다가온다. 저 진짜 개울릉 찐팬인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오늘 잘 보고 잘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진짜. 실제로도 저희 프로그램에 애청자이시고. 저는 그거 봤어요. 맞아요. 아직도 인상 깊은 짜리 강혁 오빠 선생님께서 이제 말려야지 뭐 하는 거야. 맞아요. 그때 그 카리스마를 잊지 못해서. 말려. 말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입덕 방송. 아 입덕 방송. 그때가 입덕했던 방송. 우리 에스커프 씨. 저는 카네코르소. 달이 나왔던 편을 봤는데. 그때. 경규 선배님이 놀래시는 모습 보고. 여기 모두가 좋아하는 장면. 네. 맞아요. 깜짝 놀랬라 씨. 아 팔레새가. 평일에 놀라는 모습은 항상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죠. 이거 때문에 부산까지 왔다. 두 분이 또 반려인이에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꼬동투툴레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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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가에서 키우고 있고요. 제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쉬면서 같이 잘 지내고. 지금 본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꼬동투툴레아. 아 죄송한데 꼬동투툴레아. 똥꼬도툴레아. 아 죄송한데. 아 죄송한데. 아 죄송한데. 아 죄송한데. 무슨 실례. 그렇게 읽었어요? 예. 발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꼬동투툴레아. 꼬동투툴레아라는 견종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아직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에스쿱스 씨가 많이 공부를 좀. 네. 일단. 뭐. 마다카스카르. 마다카스카르. 그렇지. 네. 강아지고요. 툴레아의 꼬동이라고. 맞아요. 툴레아가 항구. 그리고 장수견이라고. 어르신. 네. 단변 없이. 단변 없이. 그게 제일 좋죠. 우리 승근 씨도. 저는 이제. 부시인데. 부간의 막내 아들로. 부크. 저희 집에서 반려견을 키운다. 상상조차 못할. 분위기였는데. 이제. 부크가 오면서. 이제 아예. 가족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저. 부크 얼굴만 봐도. 집안 분위기가 나오네. 오. 초일났어요. 저렇게. 조그만한 친구들을. 키우시는데. 오늘 한 40킬로 되는 애들을. 오늘 한 40킬로 되는 애들을. 오늘 한 40킬로 되는 애들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무서워하는 편입니까? 안 무서워해요. 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지냈었는데. 할 때 이제 막. 세퍼들도 있었고. 해계들도 꽤 있었어가지고. 어이구야. 경험자네. 어우. 든든한데요. 승관 씨는. 저는 너무 무서워하네. 그래요. 이런 솔직한 반응. 저는 진짜. 얼굴이 거의 길이 있네. 지금 너. 길가다. 만약에 맞췄다? 어. 그럼 저는 그 자리에 한. 진짜 10분 10분 계속. 서 있을 것 같아요. 아. 핫한 훈련사님. 강훈련사님 말고. 네. 핫한 훈련사님. 강훈련사님 말고. 이영욱. 그. 이형욱. 훈련사님 계시다구요. 하하하하. 좋아하시네요. 네. 하하하하. 저는 오늘. 훈련사 분이 두 분이 계시다 그래서. 네. 걱정없이 왔습니다. 역시. 아. 요즘은. 그런 기사가 몇 개 떴어요. Things thatmeden descent. 앙훈련사의의의의의소침. 진짜로. 네. 개쏘어요. 아 그럼 오늘도 저희가 좀. 오늘 오늘도 맹활약을 해야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자, 원래 깊어가는 가을 충주에서 만날 고민기는요. 시베리안 호스키. 그리고 알라스카 말라뮤트. 이 두 마리입니다.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셨구나. 그럼 많이 놀랄 텐데. 자, 그럼 경종자판기 시베리안 호스키와 알라스카 말라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견종 다 썰매를 끌던 개답게 에너지도 좋고 사람에게도 참 다정한 개입니다. 근데 이 개들의 충성심은 좋지가 않대요. 낯선 일을 봐도 쉽게 좀 마음을 열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서 막 불러도 좀 잘 오지 않고. 이게 좀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자, 그럼 이 두 친구의 차이점을 알아볼 텐데. 어떤 친구가 허스키고 어떤 친구가 말라뮤트인지 혹시 모르니까. 저는 강아지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날렵하고. 그렇죠. 약간 생긴 게 허스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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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강아지가 허스키고 오른쪽이 이제 말라뮤트. 맞아요. 바로 왼쪽이 허스키 그리고 오른쪽이 말라뮤트인데. 털도 많고 생김이 딱 언뜻 보면 비슷해서 좀 현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체급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허스키는 중형견이고요. 말라뮤트는 대형견에 속한데요.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동자 색깔인데. 그렇죠. 허스키는 브라운이나 블루 계열이에요. 말라뮤트는 딱 한 가지 브라운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차이가 있다면. 허스키는 말린 꼬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말라뮤트는 말렸습니다. 항상 말려있어요. 알고 보니까 차이점이 굉장히 많네요. 알고 보면 완전 다른 현종이에요. 허스키 오늘 말라뮤트 얘네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둘이 많이 싸우나? 싸우나? 둘이 싸운다. 아니면 이제 한 명이 괴롭힌다거나. 일방적으로? 네, 일방적으로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썰매견이어서 같이 산책 나가면 자기가 끌어주겠다고. 자기가 끌어주겠다고. 좋은 예능적 접근이네. 누나, 왜 싸우면 왜 그러세요? 아유, 진짜. 아쉽다. 아, 예능적 접근에도 따로 있구나. 예능적 접근. 내용을 한번 보죠, 뭐. 네, 어떤 고객일지. PropertyHSP 귀여워. 싸운다거나 그들해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웬만한 저 반려견 운동장을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 그렇죠? 멀찍하게. 멀찍하게. 가져오세요. 뭐 먹냐? 메뚜기 잡아. 메뚜기 잡아. 좋은 환경이네. 엄청 엄청 좋은 환경 있어요. 어떤 게 고민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로나 써니 엄마 보호자입니다. 저희 아이 로나 써니는 둘 다 여자아이고요. 중상아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로나는 시베리아 헛스퀴고 지금 1년 한 10개월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써니는 말라뮤트이고 지금 1년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근데 얘들이 순해 보인다? 네. 로나는 몸무게가 20kg인데 써니는 40kg예요.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얼굴 차이가 두 배예요, 그렇죠? 네. 그러네. 와, 참 더 크다. 뒤에는 애는 더 얼리는 데도 가보인다. 얼굴 생김새도 로나는 조금 더 뾰족하고 써니는 약간 둥글스름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불꽃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는 이제 눈 위에만 입에 딱 돼 있고 허스키는 가운데에 또 이렇게 한 개가 선 한 개가 가운데 있거든요. 남편이 되게 조금 큰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다가 시베리아 헛스키를 이제 공연해 왔는데 처음에 이제 되게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예뻐가지고 되게 좋았었는데 남편이 또 어디 가서 또 이제 큰 말라뮤트를 보고 와가지고 또 이제 말라뮤트를 또 키우고 싶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정 분양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라뮤투 써니를 이제 저희가 직접 데리고 오게 됐어요. 아이고, 어떡해. 근데 역전이 된 거잖아. 점점 커지네니까. 자열로 흔네요. 갈까? 슉. 이리로 던질까? 이리로 던질까? 슉. 와, 2시간씩.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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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아, 산책 울름도. 기다려. 저희가 일이 조금 한가할 때는 농사 일이 좀 한가할 때는 뭐 매일같이 앞에 나가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일주일에도 뭐 두세 번 정도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천천히 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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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따로 하는구나. 야! 우리가 어머님이 농사 할 수 있으니까 힘이 있으세요. 아, 저 개투리. 아, 저 개투리. 관심 한 grille. 디케류 하실 거니 Month. 아이구야. 또라지. 아, 나 뷰 덕에 좋다. 등산 맞추면 저거, 하거든요. 맞아, 맞아. 너, Stellenmann 다 τη 늦을. 너 엄마 아빠 떠먹을 거야. 떡반 tasks. 몸 어떤 게 그러면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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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아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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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아가 일단은 지금 식탐이 굉장히 조금 심해요. 식탐이 굉장히 조금 심해요. 그래서 음식을 보면 일단 보는 쪽쪽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밥을 편하게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치나 이런 거는 이제 워낙에 누나가 몇 번 먹고 매워서 안 먹는데 커피 그다음에 뭐 명태초무침, 고추, 장아찌, 라면, 볶음밥 뭐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거는 거기다 입에 넣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거를 잠깐씩이라도 숨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식사하실 때마다 저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시겠어. 안 돼. 추워. 아니야. 저리 가.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다시 더 주를까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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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말리는 와중에도 먹으려고 하네. 빵까지. 엄마, 저거 빵, 컵에 먹. 엄마, 저거 빵, 컵에 먹. 야. 진짜. 아, 진짜 너. 못 먹는 것 중에 양말하고 휴지를 굉장히 집착하면서 먹어요 안 돼